거의 좀 간당간당 할 것 같아. 자, 30분 남았습니다. 뭐라는 소리야? 뭐 몇 분 남았어요? 30분 남았어요? 그러니까 이게 성격 들어오지네. 아 이거 성격 많이, 많이 죽인 사람한테 딱 하루에 옛날 성격 나오네. 아우, 열받아. 오, 가져옵니다. 80마리. 아, 진짜로? 몇 마린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, 그러면. 일이에요. 비밀도 많아. 아니, 난 누가 누구한테 악마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. 진짜 악마는 따로 있어, 장피디. 저 아저씨가 악마야. 뒤를 봐, 목 뒤를. 666 써 있어, 목 뒤에. 목 뒤에 666 써 있대. 아, 저기는 몇 수? 한 40수 하겠는데, 경경이? 글쎄, 우리 몇 마리나 되나?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? 40마리 못 되더라도 한 서른 몇 마리 잡았습니다. 그럼 지금 좀 바짝하면 되겠는데. 오, 정보가 다 뜨는데요. 지금 80마리에 입력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30시간 더 시간 좀 있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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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피디 좋은 사람이야. 누가 요구를 해? 누가 장피디요? 장관을 못 간 게 아니야. 덕팔기 목 뒤에 잘못 봤어요. 777이었어요. 777이네. 777이야? 장피디 앞으로 잭팟이라고 부를게요. 사람이 또 부산 사람이잖아, 형이. 부산 사람 좋지. 내 와이프가 정상도 아니야, 부산. 아, 이거 뭐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 거리. 연결 거리다, 이거는. 우리 이머부터 부산이야. 아, 그렇습니까? 전 부산 돼지국밥 좋아합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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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! 경규야! 잡아라! 뭐라고요? 좀 모자라나 보다, 고기가.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! 네! 한 시간 더 한다고요? 배 아파 죽겠어요. 정말 아주 미치겠어, 미치겠어. 하지 마세요. 진짜 물에 뛰어돕니다. 야,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는데. 아, 80개 잘하면 되겠는데. 저쪽 대상을 대화가 안 되니까. 아, 저쪽이 꽤 잡은 거 같아. 우리, 우린 몇 개야 된다고, 자기야? 제가 지금 보니까 30개가 넘었거든요. 이렇다니까. 물에 떠 있는 것만 봐서. 30만이 넘는다. 무조건 넘는다. 한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. 열심히 합시다, 끝까지. 바닥에다. 우리 같이 바닥이야? 물이 안 가니까 물걸림이 다 흘리네. 물이 왜 안 가죠? 정도 타이밍인가? 자, 30분 남았어요. 물 때가 변수네, 형님. 물이 서버리니까. 물 죽을 줄 알고 시간 준 거지? 아무튼 장 PD가 진짜 마귀야. 마귀? 딸보고 뭐 악마라고? 한 시간 더 시간들이 돼요. 오케이! 누가 요구를 해? 야, 누가 장 PD요? 아까 승리하는 그런 게 좋아하시더니. 아, 물다가 남은 줄 알았지. 아주 마귀야, 상마귀. 그냥 마귀 아니고 상마귀라십니다. 속만 타다, 속만 타. 컴퓨터.